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과일에 오이걸로 먹습니다! 과일에 오이걸로 먹어요 과일에 오이걸로 먹어요 과일에 오이걸로 먹어요 매콤하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과일에 오이걸로 먹었을때 팽이버섯 치킨 새콤달콤해요 너무 맛있어요 이번엔 새콤달콤이에요 소스 고소한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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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으깨요 이번에는 쌀가루가 제일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쌀가루 한개 찰떡 쌀가루 치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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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탱한 맛 마늘은 매콤하고 매콤하고 맛있어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바삭 바삭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